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너무 좋다. 저기 봐봐, 저기. 무지개, 무지개가 떴어. 들어봐, 대만 달려가봐. 오래거리 소리 질리길래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깜달았잖아.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또 막 움직여서.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볼 거예요. 왔다 갔다 해도 되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눈, 코, 이. 가만히 보는데. 순간 규라의 심장이 터리스에 쿵쾅쿵쾅쿵쾅. 자기도 그런지 퀼스팅 얼굴에서 가까이 됐다. 아, 아야! 아! 아, 너 왜. 모기 있어. 모기, 모기, 모기. 모기가 오빠. 입 빨아 먹으려고 해가지고. 내가 모기 잡아줘. 왜, 모기, 모기. ekanguMC 여기 своих가 Bond wouldn't 형 buckage까지 1 boy 1bar 카메라 먹는 건물 again. ggislemanведci 1,000ancelman 바다다다다 melod. 언니, 박들아 맞죠? 네. 언니, 박들아 맞죠? 언니! 언니, 사진 찍어주세요! 박들아 아니에요. 언니, 언니 언니! 여기 가면 되겠다. 잘못한 거 같아. 아까 실수한 거 같아. 박자라 맞죠? 행위예요, 언니! 언니! 사진 찍었지? 비비다! 쉬웠게 뛰어가. 비비다. 이게 벌레든 모든 한 번 들어가면 안 넣어. 오빠 때문이야. 오빠가 책임져. 박자라 맞죠? 사진팬이에요. 지금처럼. 지금처럼. 언니! 우리 이제 뭐 다 보내놓을게요. 고속이야. 그래서 딱 꼬박하고 나면. 어. 본다, 본다. 그러고 쳐다보겠지? 그렇게. 여기까지, 엔딩. 여기까지입니다. 네. 예뻐. 왜 안 돼? 안녕하세요. 나는 그거에 대화를 드릴 거예요. 이쁘다. 누나. 형님. 지금. ést. 문구청시청시청시청시청시청시청시청시청. 넌 볼편도 못 올리는데? 넌 이미 성공한 톱스타 여배우고 나는 이제가 겨우 출발선에서 피라미트 연출이야 우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조심할게 내가 절대 안 벌리 도라야 우리는 아니야 노래가 저한테 강렬이 이후로 많이 들려요 배우들이 다 이래요 형님 우리 좀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예 그럽시다 이름 부를게 이름 부를게 제동아 누나 물 가져와요 나 아직 안 끓는데 아 예 그럽시다 그냥 오빠 진짜 좋아할래 그냥 오빠한테 집중할래 식식하고 밝게 직진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형님 이 조금만 쉬었다가 아 예 그럽시다 제동아 귀신같이 알아야 돼 이 방방사 에피소드를 만들고 이 매력방사는 계속 해소내는 거 아니야? 많이 배웠습니다 머리 쬐고 있다 왜? 왜? 아 카메라 있어 아니야 아니야 늘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과유 불급이라 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저거 해 정말 죄송합니다 무섭지구 아무도 안 보이고 여기 정말 드라마 헌팅 장소였던 거 맞아? 사실은 아니야 아니라고? 그럼 누구랑 왔었는데? 언니가 캠핑장 오는 게 소원이었대 즐기십시오 이렇게 드라마로 현실에서 못한 거 다 한 거지 생일쯤에 맞춰가지고 뭐야 기념하다 형길아 진짜 오늘 전체 중에 제일 열심히 될 거 같아 네 가요 가요 오케이 아 예쁘게 나왔다 아 예쁘게 나왔다 거의 신나면 과거였어 오케이 신랑은 핏필이야? 어 진짜로 네 졸아 신났어 여기서 캠핑 좀 즐길래 소름 돋았어 너무 웃을 거야 캠핑의 꽃은 이거지 캠핑의 꽃은 이거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이 놈을 환영해 엄마야 엄마야 기타 치는 남자 V에서 피아노 치는 남자 아 기타 치는 남자죠 아 기타 치는 남자죠 아 기타 치는 남자 아 기타 치는 남자 학교 중에 땡땡땡 이런 거에요 칠 수 있지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네 요타 나가고 싶은 물건 3가지 있을까요? 칼 어 진짜 완전 생존이다 요바 칼하고 불 핸드폰 핸드폰 수신기 한 음악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대본 우리 미녀아 선정마 네 우리 미녀아 선정마 또 수신기 다시 여행 끝 끝 끝 재경이 끝 끝 끝 끝 끝